손태진 팬클럽이 1천만원의 기부활동을 진행하여 커뮤니티의 따뜻함과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과 아동을 지원하여 그들의 어려운 삶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생일은 개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바로 올해 트로트 황제 손태진의 생일을 맞아 그의 팬클럽인 찬스가 자발적으로 1천만원을 기부하며 그 뜻깊은 날을 사회에 기여하는 날로 만든 것입니다. 이 기부는 저소득층 주민들과 아동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지원을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손태진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 외에도 그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받아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손태진이 팬들에게 주었던 사랑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결과 팬클럽 찬스는 손태진의 생일을 맞아 단순한 축하를 넘어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팬클럽 찬스의 기부활동 팬클럽 찬스는 부산 연재구에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1천만원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이 기부활동은 손태진의 생일을 기념하여 진행된 것이며 팬클럽 회장 변미숙 씨를 비롯한 수십 명의 팬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만을 한 것이 아니라 감자탕 라면과 삼각김밥 100세트를 준비해 주민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었습니다. 팬들이 정성을 담아 준비한 음식은 단순한 나눔을 넘어 받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는 손태진이 추구하는 나눔의 정신과도 일치합니다. 그는 항상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팬들도 그의 이러한 마음을 이어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팬클럽의 지속적인 나눔 손태진의 팬클럽 찬스는 이번 기부활동이 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기부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나눔 릴레이는 팬들 사이에서 더욱 확산될 것이며 사회 곳곳에 따뜻함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팬들은 손태진의 생일을 맞아 기부를 통해 그가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를 세상과 나누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팬클럽의 일상적인 활동이 되었으며 그들의 기부는 매년 더욱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찬스는 단순한 팬클럽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커뮤니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손태진과 팬들, 사랑의 나눔 손태진의 생일은 팬들에게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날을 사랑의 나눔의 날로 만들어 서로의 사랑을 사회에 되돌려주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팬들은 손태진의 음악과 그의 따뜻한 마음을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손태진과 함께 성장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팬들은 손태진의 생일을 맞아 특별한 기부 아이템으로 감자탕 라면과 삼각김밥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감자탕 라면은 손태진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한 레시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팬들이 손태진의 요리 프로그램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스타일을 배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손태진의 특별한 레시피를 바탕으로 요리를 재현하며 그 사랑을 담아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음식을 받은 주민들은 손태진과 팬클럽 찬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팬들의 정성이 담긴 이 기부활동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커뮤니티의 반응 이번 기부활동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서로의 기부증서를 공유하며 이 순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찬스의 기부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팬들은 역시 우리의 손태진 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언론에서도 팬클럽 찬스의 기부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단순히 가수를 응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을 사회로 확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찬스의 선행은 단순한 생일 이벤트를 넘어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나눔으로 발전했으며 이는 팬클럽의 새로운 팬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영향력 손태진의 생일이 특별해진 이유는 팬들이 그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입니다. 그의 생일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축하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따뜻함과 기쁨을 전하는 기적의 날이 되었습니다. 손태진은 팬들과 함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관계는 손태진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들은 손태진의 음악을 사랑하며 그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도미노 효과처럼 이어져 손태진의 생일은 매년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는 날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팬클럽 찬스는 매년 더 큰 기부와 다양한 형태의 나눔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금전을 모아 기부하는 것을 넘어 손태진의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생일은 이제 그가 남긴 감동과 사랑을 통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것입니다. 손태진의 생일이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따뜻함을 전하는 날로 자리 잡은 것은 그와 팬들의 끈끈한 유대관계 덕분입니다. 팬들은 내년에도 또 다른 특별한 기부 이벤트를 통해 손태진과 함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는 결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기부의 지속성과 나눔의 의미 손태진 팬클럽의 기부활동은 이제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가능한 나눔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그들이 받은 사랑을 사회에 돌려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 스스로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팬클럽 찬스는 그저 손태진의 음악을 사랑하는 집단이 아니라 그 음악이 전하는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하는 사회적 기여 집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부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는 다른 팬클럽이나 단체들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손태진과 팬클럽 찬스의 이러한 기부 릴레이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나눔활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러한 기부활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끼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손태진이 음악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와도 일치하며 팬들은 그를 통해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손태진과 팬클럽의 미래 손태진의 생일 기부활동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커져나갈 것입니다. 팬들은 그를 사랑하는 만큼 사회에 사랑을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부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들은 손태진과 함께 성장하며 그가 가진 긍정적인 에너지를 세상과 나누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손태진의 생일은 단순한 개인의 기념일이 아니라 팬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손태진 팬클럽 찬스는 그의 생일을 맞아 계속해서 따뜻한 나눔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기부 이야기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입니다. 손태진의 생일은 이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날로 자리잡았으며 이는 그의 팬클럽이 함께 만들어간 결과입니다.